글라이드 킥! 간다아! 빰! 덤벼라 이것들, 이 잔챙이들 이 녀석! 따다다다다! 헉! 돈 무브! 배트모빌 원격 조종기 선택? 오우! 뭐니? 크... 자 시작했습니다! 배트맨 아캄나이트 자리 보이시죠? 정말 상을 많이 받았던 게임의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. 배트맨 운트맨 김우나이트 김우나이트가 좀 더 마음에 드네요! 아잇가쥬우우! 저 고객님 스케일링 좀 받고 치아 관리 좀 하셔야겠는데 피부과도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조커네 조커 조커 이게 아마 이 게임의 지난 스토리에서 조커가 죽었을 거예요 조커가 죽는 장면인 것 같은데 되게 안어울리게 흥겨운 조커 시체를 화장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픽 짱 좋네 여러분들은 배트맨 좋아해요 제가 할 때 자막을 안 켜고 들어왔네요 한글 자막이 나와요 한글 자막이 나오는 게임인데 룰루루 아 안녕하세요 GCPD 고담 시티 폴리스 디파트먼트 고담 경찰인 것 같죠 아 햄버거나 먹어야겠구만 이모 이모 여기 주문요 어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어 나온다 별 말씀일게요 또 오세요 늘 드시던 걸로 단골이네 아내한텐 비밀이야 끝나고 봐 아하 아하 약간 감상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네 어 손님들이 뭐 어 배트맨 이야기도 안 돼? 어 뭐야 담배? 제가 확인하죠 에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 에이 어 누가 야 식당 아니야 식당? 어 아 저기 있네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에고 아저씨 식당 안에서 흡연 중인 손님 제지 담배를 이 사람이 지금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에이 어 오마이갓 뭐 공포 공포 게임인가요? 어 어 어 오마이갓 좀비게임이야 아 오지마 총총총총총 아하 아 으아! 으이에이에어에어여 으이으아, 이녀석 어, 뭐야 총알, 총알 다 썼어 으아아아! 으흐? 으, 살려주세요 ㅎㅎㅎ 서스펙티드 케미컬 웹 1어택 화학 무기 공격! 아니 꿈인줄 알았는데 실제 상황이네 스퀘어 크로우다 이거 짱 무서운데 살려줘 나도 탈거야 야 나와 사람들이 다 지금 도망가죠 와 630만명의 시민들이 다 도망쳤네 아 제 방 분위기랑 잘 어울린다구요 왼쪽이 툴페이스 그리고 더 이상 배트맨 영화.. 배트맨 영화 보신 분들은 익숙한 얼굴들이죠. 고담신은 혼돈에 빠졌습니다. 야 영화관데 진짜? 여러분 이게 실제.. 게임 화면일거에요. 동영상이 아니라. 오직 한 사람에게 달렸다. 배트맨. 어허 여기 있었구만. 야 그래픽 그냥.. 좋았어 이제 움직일 수 있구만. 저기로 가면 되죠. 예전에 이 게임은 안해봤는데 예전에 아캄시티나 아캄어사일럼 이런 시리즈를 해봤던 것 같아요. 저기까지 가야되는군. 여러분 여러분. 인제 시간이 없다. 수산이 잡힌gent-" 우선은 innocent." 집중전!" 2개! 널 불렀나? 네. 정말 사랑합니다. 미안해.. 내가 그래야 하나도 되잖아. 네 바빠라. 아.. 스파이더맨 얘기 왜 나와냐? 전국 차량이 없는데, 중국산을 통해 차이가 없지만, 우리는 전체의 주인은 하지만 도전하고, 저는 도전이 없는데, 도전하고 있는지, 도전하고 있는지, 도전하고 있어요 찾으면, 남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을까, 내가 이뤄야 할게 너 정말, 센크는 고통이 미치고 있는 것만으로 대단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? 저는 그가가 안될지 않을까, 짐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 배트맨, 으르렛! 이 날은 너무 길어예요. 어, 유네드! 우리 1033 인생트로 2. 탑승 차량이 되어있어. 유네드 247. 경찰은 부착! 헤이, 배트맨. 매일 그냥 마치다. 네, 잠시. 오라클, 유니트 247의 위험을 필요해. 아, 게임 화면이 지금 게임 화면이거든요.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? 계속 잡고 있어요. 뭔가 항상 하죠. 오케이. 이 주차의 위험을 보내주세요. 조심해. 거기에 잘 안 보니. 얘 아까 그 형사 딸이죠 오케이 갑시다 아 이게 이제 스캔 모드 와우 차단이 있는 것도 보이네 갑시다 저쪽으로 가야되 그렇다면 또 액션이 끝내주는 게임이죠 이번환을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 저긴가 글라이드킥 간다 빵 덤벼라이 것들 이 잔챙이들 이녀석 다다다다다 헛 빠서 빠서 헛 헛 반격 헛 다 잡았나 이녀석 어디서 빠앙 지난 시리즈랑 비슷하네요 한대도 안맞았어 좋았어 오마이갓 야 용하구만 그냥 이 시리즈에 아마 그게 나올겁니다 아 그렇지 이것이 바로 배트모빌 최고야 최고 아 퀄리티바 진짜 게임이 아니라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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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걸 조종하는거죠 오우 오 좋아좋아 야 경찰잡이 켜 내가 잡을거야 오우 킬하니까 그러게 어디갔어 어디갔어 발사 오케이 한 대 두대 피해 피해주고 좋았어 크 크 아 좋았어 운투맨 자가용이라구요 훗 웨어 이즈 스케일크로 여 여시나 먹으래 나 수능 안치거든 이 자식이오 수능 친지 10년이 지났어 배트맨은 다른 영웅들하고 달리 아주 폭력적이죠 악을 악으로 제압하는 컨셉입니다 오우 역시 갇혔구만 오우 역시 갇혔구만 오우 분석중 짱멋있어 자 갑시다 아우 음악 크 중장감이 그냥 좋았어 차를 저렇게 버려두고 가도 괜찮나 어디지? 저 위로 가야되나 오케이 빠아 허 덤벼라 허 허 으쩌 으쩌 이게 콤보가 안 끊기면은 훨씬 더 좋은 경험치를 받을 수 있어 허 빵 빵 허 허쩌 서 훗 허 허 허쩌 으얏 빵 어 어딜 어딜 차는거야 흐흐흐흐흣 방금 발차기 위치 가 좀 포이즌 아잇이다 배트맨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람 나아가 바랄까진 제거 저의 창업에서 보자 당신이 이어가길 바랄까 그래서 지동, 그 병사! 저희가 출신을 걷고 오고 같이 입으셔야 할 거 같은데 아름다운 그리고 кто의 두 사람의 눈을 보세요 눈이 방금 되게 멍했어 으헤헤 어어 어어 어어? 잘생겼는데? 어 아마 배트맨 시리즈를 쭉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다 아실텐데 저는 그렇게 챙겨보진 않아가지고 이 캐릭터들이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우 벅장이 좀 너무 아주머니 좀 하의를 좀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? 왜 비키니를 입고 계시지? 아니, 안녕하세요 말해 말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돼? 그러면 저는 가텀에 모든 plant을 죽을 거예요 아, 이거 제가 리셋을 해서 아마 설명란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펭균, 두페이스, 리허, 하이티라라는 법 하얼리 때문에 하얼마를 하는 게 너무 좋았대 하얼마를 입고 계신 것 같았을때 우리 함께 너와 함께 구해질 수 있어야 그리고 가텀은 우리의 것들 마이 죽은 몸을 지내고 이 아줌마가 그라이아마를 다루는 아줌마죠 그라이아마를 다루는 건 그라이아마를 다루는 것 같았다 제가 그라이아마를 다루는 것 같았다며 그라이아마를 다루는 것 같았다는 말 제가 그라이아마를 다루는 것 같았을때 그라이아마를 다루는 것 같았다 이 아줌마가 실컷 구해줬더니 배신을 때려 아 식물학자에요 이 아줌마가 실컷 구해줬더니 내가 돌아왔다 따라와 이 아줌마 왜 데려가는거지 아 다크나이트의 영화는 진짜 명작이었는데 동무브 날 범위했다고? 배트모빌 원격 조종기 선택 오우 뭐니? 크으 오오오오 어 어 어 아 이거 원격 조종이 되는구나 아 전투모드 아 전투모드 야 전투모드로 변환하면 이렇게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좋았어 이 자식들 배트맨차에다가 지금 덤벼 어 이 녀석들 끝내주지 오우 오호 이 녀석들 일로와 일로와 아 빵야 피해주고 빵야 아 크으 굿 야 이걸 원격 조종으로? 와아 롤러코스탄 하하 하하 자석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 아 좋았어 이 차가 얼마짜리인줄 알아 응? 이 차 얼마짜말까? 아 몇백억 하려나? 더 되려나? 포이즌 아이비 보자 어 눈 색깔 녹색 머리 색깔 빨간색 그러네 나 저 정록색이라가지고 둘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거 녹색인가? 허허 전문 범죄자 어이구 드리프트? 오우 좋구만 가로등 따위 무시한다 아니 뭐 뭐야 이거 이 녀석들 어디 지금 빵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야 피해주고 오케이 굿 유도미사일 빠바바바 배운걸 써먹어야지 굿 캄캄한 나이트요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남의 차를 들이받아버렸네 나무도 부수고 도시를 지키려면 이정돈 해야지 이거 운전하는건만해도 시원시원하고 재밌는데요? GTA하는거 같은데? 자아 어 오케이 피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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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고한 차를 들이받고 싶진 않아요 호우 경찰청인가? 범죄자 수용소 같은 데인가 보네 오케이 오우 멋있어 타르랑 베트카랑 다른 게 뭐냐고요? 그러네 아 타고 있었지? 어 타고 있었지? 군대에서 배웠다 운전은 프리즈럴 디텐션 범죄자 구금소 인거 같죠 감옥에 데려온 거야? 아까도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나요? 더 좋은 감옥으로 데려왔군 여기가 더 편할 거야 잘 있으시겠나 어 움직여진다 저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제가 등급제한 확인했을 때 선정성은 없다고 나와있었어요 V 임무선택 V 임무선택 지명숲의 공포의 도시 스퀘어 크로우 잡는 것 같고 리들러 쫓아가기 완전 범죄 시체조사 소방대원 구출 소방대원 구출이 좀 급하지 않을까요? 야 차에서 비켜 이게 얼마짜리 찬데 이것들이 내 차를 구경하고 있어 오우 차 짱 멋있어 음악 음악 에프터버너 마우스 클릭 오오 추진기 같은거구나 오오 오케이 아 드리프트 오우 뭐야 아 여기구만 제대로 찾아왔군 흔녀석구 여기서 헉 빵이야 헉 헉 헉 헉 얏 빵구작 이녀석구 헉 깔끔하게 처리해주지 누워있지만 빡 어허 누워있는 애들을 너무 세게 때렸는데 좋아 이번에도 한데도 안맞아갖군 도와줘 도와줘 일어나세요 에프티 지시 바닷맨 아 진짜 너 응 내가 베트맨이다 어 트럭이 우렁해졌어 라이터가 우렁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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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영화보는거야 게임하는거야 이거 레알 진짜 퀄리티가 임무선택 아 끝났네요 다음 임무선택 이번에는 요거 한번 가봅시다 시체조사 하 후 우와 야 이거 뭐 아무데나 이렇게 막 걸쳐도 자연스럽게 액션이 연출됩니다 대박 후 와 이거 언제 어디서나 차를 부를 수 있어 오 오 차를 그냥 길가다가 이렇게 부를 수 있네 아우 너무 멋진데 여긴가 아 아 이거 시체인가보네 훼손된 시체를 조사하시오 엑스 눌렀다 떼기 오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왼쪽에 뜨는거 봐 와 스캔 레벨 변경 오우 오 대박인데 이거 아 단계별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와 살펴봅시다 이게 뭔가 스캔 되나봐 어 반짝반짝거리는거 스페이스 누르고 있기 왼쪽 귀가 귀가 귀형 음 아 거기 거기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 아 아 네 헤헤 반지 왜 절대반지야 이거 뭐야 골룸인가 결혼반지가 창자에 들었대 결혼반지가 창자에 왜 들었어 오케이 더 깊이 안에 뼈까지 어 전 고관절 대치술 시술을 받았 천재구만 결혼 실패로 인한 알코올 중독 퀄리티가 감동적이야 리들러 오늘 리들러 미션까지 한번 해봅시다 리들러 오늘 리들러 미션까지 한번 해봅시다 야 이거 긴 모습 짱 멋있어 오오 야 이런식으로 야 차 아 저기 온다 야 절대 그냥 타지 않죠 다로등 죄송 이쪽인가 아 차 죄송 여우 여우 아 모르겠어요 보고 올릴지 안올릴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근데 잘 만들었는데 게임을 아 여기 나오는구나 미안 카메라에 비춰줬어야 되는데 내가 나름 주인공 악당인데 내가 얼굴을 무시하고 있었네 네 배트맨 아캄 나이트입니다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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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가 조종할 수 있어요 문 닫고 열고 까꿍 까꿍 아 이거 레이스 하는건가 보네 네 레이스 하는거에요 PPAP PPAP 하하하하 그러네 옷이 약간 PPAP 오오 멋있다 이렇게 하는건가 아오케이 컨트롤키 누를때마다 이게 열리고 낮춰요 왜 있는거지 아오케오케오오 아오케이 바닥 틱톡 틱톡 시간이 가고 있어요 오호 오오오 뭐야 오우 화살표 따라서 야 이 차는 벽도 탈 수 있어 와우 아우 짱 멋지구만 호우 오케이 호우 굿 굿 어 한바퀴 굿 오우 짱 멋진데 이거 오우 이쪽으로 으어어어어어어어 가격이 얼마짜린데 와우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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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우 아우 살았어 살았어 큰일날 뻔했네 오우 굿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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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뭔냐 이거 오우 발작 아아 호우 혼자서도 잘 이어져 뭐야 아아 아 못봤어 혼자서도 잘 이어보다 못봤어 오우 오우 점점 조금씩 어려워져요 오우 아아 뭐야 아 옆으로 가야되나 오오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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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이거 어렵네 생각보다 폭파도 하네요 오케이 다운거 같은데 오 굿잡 좋았어 열고 열고 15초 13초 오우 오우 오 뭐야 꼬린인가 아우 굿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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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엄청 더러워졌어요 바퀴 굴리기도 되네 오우 별에 별 기능이 다있네 나가면 되나요 이제 아우 이게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미션이 이제 이거군요 스퀘어 크로우 시계탑으로 가는 오케이 자 시계탑 입구에서 끝내도록 하죠 일단 시계탑까지 이동하고 와우 호쨔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로 그만 시계탑 들어가기 호우 여기가 시계탑인거 같네요 탐정 모드 켜기 끄기 어 막막 스캔 장치 빌리빌리빌립 빌리빌리빌립 오우 대박 어? 오 뭐야 짱 멋있다 역시 배트맨이야 자 오늘 배트맨 아캅나이트 어 일단 디프리 게임으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예 아캄 시리즈의 아마 세번째 작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임 배트맨 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많은 분들이 뒷내용 보고싶어요라고 하시면은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 오늘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은학이었구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으 아 아이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